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저희집에 애완견이 한 마리 들어왔어요 새로운 가족인데요 어 이뻐 어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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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유기견이에요 6살이고 이름은 앵두입니다 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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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 배독가로 어 유기견인데 이제 보호센터에서 데리고 왔는데 주사를 예방주사를 맞았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병원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여기 주사도 맞았는데 주사 맞췄어 어이구 아야해 암컷이고요 6살입니다 앞으로 강아지 영상도 올라올 것 같아요 요즘에 컴프야 많이 못 올라왔었는데 이쁘게 우리 강아지 우리 앵도 이뻐해 주세요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졸려 산책에서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